진도 중화를 납치한 박사장에? 흔들어! 어이구... 야! 도대체! 아! 나 집어, 쟤꼬아. 쟤꼬아.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? 밥 좀 넣읍시다. 얼굴이 아무리 봐도 범죄자 형이야.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. 지금 어디서 짝짝이야! 지금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. 야야, 빨리 와! 독수리! 아니 이거 또 어디야? 야, 이거 어디다가 묻어놨지? 이렇게도 못 찾겠는데, 이거? 어딨는 거야? 나와, 이 자식아! 땀을 파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우와! 있을 수 있어, 이게. 아, 이거 다 온 것 같은데, 이거 어디를 모르겠네. 어? 다 왔다!